렉스마크 프린터 프린터와 복합기 프린터는 그것이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하드카피를 만드는 컴퓨터 출력 장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린터기라는 말도 쓰이지만 프린터라는 용어 자체가 인쇄하는 기계라는 뜻이 됨으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과거에는 전사 프린터,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등이 쓰였으나 현재는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가 널리 쓰인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는 pdf 프린터와 같은 종이 인쇄 출력물이 아닌 전자문서 출력물을 출력하는 가상의 프린터 에뮬레이터도 프린터의 정의에 포함된다. 수많은 다른 종류의 프린터들은 역사적인 이유 또는 특수 목적 때문에 중요하다.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cps로 측정하며 이는 1초당 프린터를 통해 프린터 되는 문자 수를 말한다. 보통 개인용 컴퓨터에 부과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영문자의 경우 200에서 500자, 한글 등의 경우에는 30에서 100자 정도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